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예 너무 울긋불긋해서 오늘은요 봄같은 분위기로 가을을 연출합니다 애플민트 만원이요 어우 세상에 예뻐요? 봄같아요? 예 그러면은 성공이에요 예 애플민트라고 하는 다육이고 가격대는 만원입니다 참으로 색상이 이렇게 예뻐요 애플민트 예 애플민트입니다 가격대 괜찮죠? 이 정도 묵은 아이? 빨간 포트여도 품종마다 묵은 정도마다 가격은 다른 거 다 알고 계시죠? 어우 세상에 봄 이미지 연출하는 가을입니다 자 요거 이렇게 다르니까 화분들을 다들 구매하셔요 똑같은 아메치스인데 하나는 어머 세상에 내 거는 불분이네 구독자님꺼 맞아요 베란다를 그렇게 멋지게 보내주셔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모든 분이 다 구경했답니다 이렇게 화분에 심오느니 참 모데나네 자 아유 샘 그만 부리고 자 네 리온 브레이크 가격대요? 아유 세상에 이뻐요 가격이 3,000원 가격이 3,000원 이뻐요 자 리온 브레이크 3,000원 맞아요 자 얼마나 이뻐요 짠 어우 예예 오늘은 얌전하죠? 가격이 아유 참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집시죠? 어우 나 이제 집시하고 연봉하고 이제 확실히 알아요 예 요거는 집시 예 집시예요 네 집시 아유 세상에 가격이 다 어디갔대 다 뽑아갔어요 구독자님들이 어머 세상에 다남다형만 못보고 자 하나 둘 너무 예쁘죠? 어쩌면 물감을 탁 털어뜨려 놓은 듯한 어우 맞죠? 예 이름이 없어서 자 아 핑키 여깄네 어우 거기꺼는 때 안보여 핑키 6,000원이요 이쁘죠? 이쁘죠? 자 핑키 6,000원 자 그리고 제가 요거 하나 보세요 핑크팁스 아유 이쁘죠? 네 그러니까 핑크팁스 제가 좋아해요 아 다남이 이런걸 좋아하나봐 맞아요 예 핑크팁스입니다 자 그리고 샤몽 예 샤몽 예 그 봄 분위기로 가을을 연출합니다 어머 발도 잘해 에일린 예 에일린 만원이요 어우 멋져요 괜찮았어요? 자 프리메라 자 8,000원 얼만큼 물이 들면 이쁘냐면요 자 이렇게 물들고 있죠? 예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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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리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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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들고 있죠? 여기 어디에요? 말 안하고 그냥 계속 갈까요? 아우 내가 말 안하는지 알아요 아우 그거 모를까 자 여기는 예 제가 지하철 3호선 타고 원당역에서 내려서 예 3번 출구로 오면 꽃 도매시장 예 끝에까지 오면 모래요정이 있습니다 지금 구독자님들이 많이 계시고 입구에 이렇게 맞죠 맞죠 예 화분이 아주 정말 그 사장님만큼이나 예쁜 화분들이 즐비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흑토이 어우 이렇게 대품으로 키울만 하네 어우 세상에 내 것도 대품으로 키울게요 빨간포트 키우고 있어요 1년 넘었어요 네 자 봄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가을 연출 하나 둘 셋 짠 어우 세상에 둥근잎빛이 우리 더 뒤로 와요 잠깐만요 더 뒤로 못 가요 예 어우 세상에 여기 모래요정은 그 꽃 도매시장 안에 있고요 일반적으로 요즘에 뭐 관엽 소품 국화 등을 판매하는 도매시장 안에 예 이렇게 다육이 도매시장이에요 그래서 그 농사는 청양 쪽에 비닐하우스 다육이 농사를 하고 계시고 예 그리고 이제 도매시장 안에 가게가 있는 거죠 점포가 아우 세상에 둥근잎빛이 우리 대요 이렇게 이뻐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얼만큼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걸 농사를 지어요 이쁘죠 이쁘죠 둥근잎빛이 우리 대요 14,000원 여기는 그 사장님이 참 그 아기자기하고 예쁘고 묵은 거가 많아요 매비나도 만원인데 이 정도면요 예 어우 세상에 금만 보다가 가격대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매비나 금이 이 정도면 막 10만원 네 그 정도 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예 자 국민다육이 시모야마 골로라타 26,000원 예 그리고 얘도 26,000원 그리고 꽃별이요 어머 세상에 세상에 안 나온다더니 딱 하나가 여기 있네 3만원 자 모노캐로티스 14,000원 모노캐로티스 14,000원 모노캐로티스 14,000원 제일 좋아합니다 누가요 다남다육이요 이 그 아침에 해가 탁 비칠 때요 햇빛 안에 이렇게 커피 한 잔 들고 탁 이스미애가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모노캐로티스 14,000원 자 보셨고 가을이 신나요 봄같은 가을이에요 자 봄꽃같은 자라고사 구경갑니다 자라고사 아우 세상에 얼마일까요 알아맞혀보세요 이제는 하다가 하다가 그래야 재밌잖아요 심심하니까 하나 둘 셋 점 자라고사 8,000원 예전에는 자라고사 이 얼굴 하나에 요정도 크기만 해도 몇십만원 했고 요정도 크기만 해도 몇십만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옛날이 언젠진 모르지만 저는 그 오래전부터 했던 언니들을 만나면 꼭 그 얘기 하더라구요 아우 지금은 다육이 하기 얼마나 좋니 가격도 저렴하고 이쁜 것도 많고 아우 고맙지요 예 그러니까 누가 먼저 하래 예 맞아요 나처럼 천천히 하지 예 맞아요 예 이렇게 한 5년 5년에서 7년 정도 되신 분들은 대부분 자라고사 얘기 꼭 하더라구요 후레뉴 자라고사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가격이 엄청 몸값이 거했다 이렇게 얘기 하더라구요 자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요 홍치아철화요 네 어머 내가 지난 시간에 가격도 말 안했어요 막 홍치아에 반해가지고 어우 세상에 제거는 아주 조그만 거 있거든요 예 홍치아철화 가격 3만원이에요 홍치아철화 가격 3만원이에요 자 이렇게 생얼도 섞여 있습니다 정말 예쁘죠 자 이렇게 이렇게 자 홍치아철화 가격 3만원 봤어요 안 봤어요 나 기억이 안 나네 그때 어우 세상에 예 진짜 이뻐요 한 번 더 전면 화면으로 쓸게요 7분 36초 네 어우 이쁩니다 자 그리고 레몬트리 만원이요 이렇게 많이 굳었어요 이 하엽을 보면 이런거죠 어머 세상에 저거 왜 저렇게 생긴거 파러와 그래야 좋대야 예 많이 묵었다는 얘기인데요 묵지 않으면 이제 우리 집에 왔을 때 환경이 바뀌거나 공기가 바뀌거나 그러면 그 죽을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엽이 많은거 고르세요 아우야 이게 좋아요 아유 예 그리고 얼굴 두개짜리 이렇게 세개짜리 어머 얘 또 많이 더 묵었죠 더 묵었죠 어머 세상에 아내들은 더 묵었네 레몬트리 잠시만요 가격이요 착하죠 착하죠 아유 오늘도 시끄러워요 단한 목소리가 에휴 참 그럴 때도 있고 저런 아유 이뻐요 레몬트리요 이렇게 이뻐요 레몬트리가 음 세상에 만원 아주 이쁘네 아주 이쁘 묵은 애들 보니까 훨씬 이쁘죠 예 어느게 안 묵었어요 한 번만 말해드려요 아유 참 다남이 그 비밀이에요 다남이 말했다고 하지 마세요 여기 사장님도 바빠서 안 봐 요런 애들은 조금 애기잖아요 그리고 요런 애들은 조금 자 묵은 애기들이요 자 갑니다 갑니다 요런 애기들이 묵었잖아요 아유 아유 구매하시는 분 캡처하세요 자 캡처 캡처하세요 아우 왜냐면 우리 집에 와서 묵을 때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데 이왕이면 이쁜거 보내주면 좋죠 네 아유 착하게 되라 다남이 자 레몬트리 만원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헤라 8000원 앙팡금 수량이 없는 거는 좀 빨리 갑니다 폴덴시스 저도 사정이 있어요 어머 하트리라이즈 누가 하나 사갔네 폴덴시스 8000원 스노우샤워 예 제가 조금 짧게 가려고 하는데 길더라구요 자 스노우샤워 8000원 자 그리고 레몬앤라임 아유 6000원 6000원 네 자 그리고 레드도스 8000원 플로리 디티 8000원 그리고 한가지 또 있어요 어우 제가 잠깐만요 몇가지만 더 가고 라즈아가 만원 라즈아가 만원짜리 괜찮죠 군생이요 어우 얘들이 빨개지면 얼마나 이쁘겠어 잠깐만요 얘 진짜 이쁘네 예쁘죠 꽃이 예 묵었다는 많이 묵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어우 세상에 알바부티 3000원짜리요 하하하 어우 이게 3000원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모히또 26,000원 예전에는 이 얼굴 하나에 막 몇십만원 했었대요 예 어우 누가 예전에 예 우리는 지금 모히또 자 에게리아 4,000원 진짜 이쁘죠 에게리아가 조금만 더 묵으면 잠시만요 얘 얼굴 좀 나 좀 봐라 어디 보니 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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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요 더 이뻐지더라고요 자 그리고 홍포도 얼만데 가격이 없대 왜요 세상에 홍포도 이렇게 막 완전 무겁구만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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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보세요 2두짜리 홍포도 얼마인지 사진 찍어갖고 얼마예요 얼마예요 물어보세요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이거 보고 반했어요 제가 에케먼스톤 자 가격 맞춰보세요 에케먼스톤 에케먼스톤 가격 맞춰보세요 에케먼스톤 어우 세상에 이쁘죠 하나 둘 셋 갑니다 하나 둘 셋 짠던던던던던 16,000원 어우 세상에 이뻐요 자 에케먼스톤 자 어우 세상에 16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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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세상에 이뻐요 자 에케먼스톤 자 어우 세상에 16,000원 16,000원 예 어우 더 이뻐져요 예 혹시 데려가서 한 달이나 두 달만 있으면 훨씬 이뻐집니다 자 하나 둘 셋 짠 라울 여기서 샀어요 아유 가는 곳곳마다 샀대요 맞아요 산 건 맞죠 자 라울 3만원이에요 자 라울이 3만원 맞습니다 예 택배 예 택배 다 해준다고 옵니다 라울 3만원 자 엘사 엘사 만원이요 어우 그렇게 이쁘네 엘샤 엘샤예요 예 제가 엘샤 예 가격이 만원이요 예 안녕하세요 네 다람다 여기에요 예 아유 잠시만요 지금 영상을 담고 있어서 영상 끝나고 할게요 네 네 예 자 엘사 만원이요 아유 세상에 이쁘죠 음 예 그리고 실제로 영상은 영상이 더 이뻐요 예 영상이 훨씬 이쁩니다 제가 기술이 좋아요 아유 예 실제보다 예 영상 화면발이 훨씬 더 이뻐요 자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고 매장에 방문하면 어머 세상에 왜 안 이뻐 스튜디오가 따로 있나 어디서 찍었나 아유 현장에서 바로 찍어요 아까 구독자님이 악수하려고 하는데 영상 끝나고 안다고 했어요 악수하면 안 되죠 네 어디서 오셨어요 구독자님 기흥 기흥요 저기 저기 그 어디야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는데 기흥요 어머 세상에 거기서 여기까지 왜 청키 음 아 이거 살아봤어요 아유 저희 다육이 사러 오셨어요 네 저희 다남다육 보고 오셨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청키고 뭐 이거 다 사려고 아유 다는 사지 말고 조금만 사세요 아유 아유 세상에 기흥에서 그렇게 뭔데 왜 오셨어요 기흥 동네는 없나요? 다육이 매장이 있는데 유튜브를 안 찍어서 모르죠 네 자 아유 이것도 이쁘네 자 오견 저기 아까 입구에 저희 다섯 포트를 심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다섯 포트만 사갈게요 그래도 안 남아요 아유 남겨놓고 갈게요 아니면 자 오늘 영상 나가면 네 며칠 있다 올까요 아유 세상에 아유 제가 사면 구독자님들이 뭐라고 말해요 안 남겨놓고 다 사갔다고 안 남겨놓고 다 사갔다고 네 오견 8,000원 도테랑 야는 왜 8,000원 자 모란이 저도 있는데 진짜 이뻐요 아유 세상에 아유 세상에 어쩌면 다육이가 이런 색감을 낼까요 예 모란이 만원 뭐 예 예 모란이 만원인데요 그 저는 그 로제트는 다 그 장미꽃 모양이 맞잖아요 그런데 수영이 참 이뻐요 수영이 자 모란이 만원 맞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셔요 어우 세상에 소인제 금 예 만원대 치고 밥이 어우 괜찮아요 어머 괜찮은데 만원 아 만이천원 만이천원 아유 네 또 잘못 만원대라고 했죠 만이천원인데 소인제 만이천원대 치고 그 밥이 밥이라고 하죠 밥이라고 대부분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한데 그보다 더 많이 커요 밥이 많은 게 많아요 하나만 더 갈까요 어머 야는 밥이 왜 이렇게 많아 야도 그렇고 자 잠시만요 조금 더 갈게요 왜냐하면 그 물론 와서 직접 보고 내 맘에 드는 걸로 구매하시면 좋잖아요 어머 야는 밥은 조금 잘 씹지만 어머 세상에 소인제 금 이런 게 있어요 예 이렇게 이렇게 음 밥은 조금 작아도 이렇게 이렇게 어머 세상에 가까이 되니까 참 이쁘네 어우 이게 소인제금이에요 만이천원이요 네 자 소인제금 만이천원이요 어머 나 이렇게 이쁜지 몰랐네 네 어우 세상에 자 응 만이천원 소인제금 자 하나둘 셋쩜 어우 세상에 다남다 여기 실루엣을 그렇게 좋아한대더니 아주 실루엣이 지천에 깔렸어요 조금 더 묵으면 이렇게 입장이 촘촘촘촘 하면서 작아보이긴 하나 가장 많이 묵은 거예요 아휴 여기서 골라달라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다 똑같이 이쁜데 뭐 골라 고르기는 그쵸 네 맞아요 어우 그렇게 곤란하게는 자 실루엣 4천원 괜찮죠 어우 세상에 나 이런 거 좋아요 실루엣 4천원 맞죠 자 그리고 여기 아쉬워도 한번 가야돼요 페리더트 저기 화분은 예 상곡동 구독자님이 저도 하나 직접 만들어서 구워서 주셨고 여기 모래의정 사장님도 직접 만들어서 구워주셨고 제가 요리창 한번 볼까요 화분이 얼마나 이쁜지 어우 세상에 자 반대로 갈게요 왜냐하면 요리창이 있어서 어우 세상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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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오는 입구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그 기흥의 구독자님도 그 다육이를 많이 가지고 화분에다 심으려고 예 화분이 굉장히 많고 가격대는 저렴한 것부터 고가 라인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 딱 입구에 들어서면 예전에는 저쪽 한동이었고 아까 오늘 구독자님이 여름에 오고 지금 왔는데 아휴 세상에 물이 그렇게 총 빠지더니 지금은 완전 호텔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세요 자 여기 조금만 갈게요 여기 아휴 이렇게 모래요정이에요 모래요정 지하철 3호선 타고 원당역에서 내려서 3번 출구로 오면 고양꽃 도매시장이에요 끝에까지 오시면 모래요정이 있습니다 자 어우 그분 가셨네 요거 아까 저한테 꼭 사라고 하고 아휴 골드스톤 저도 있어요 아라베스크도 있는데 아라베스크 만원 그 다음에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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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세상에 아라베스크인데 다 온천지 변이가 왔어요 자 보여요? 봉황 봉황 예 손톱이 다 변이가 없고 그리고 자 예 이게 얼굴이 하나짜리는 제 생각에 그건 한 번 더 여쭤보세요 예 여기 군생이 2만원이요 어우 세상에 진짜 이뻐요 아라베스크 군생 2만원 아라베스크 군생 2만원 다 이뻐요 아라베스크 군생 2만원 아라베스크 군생 2만원 예 다 이뻐요 자 어우 이뻐요 자 그리고 자 이뻐요 어우 세상에 어우 2만원 맞습니다 자 너브라 만원 예 너브라 만원 맞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리고 토비라고 하는 네 다육이 12,000원 괜찮죠 하나 둘 셋 전 이렇게 많아요 어머 군생 가격이 같은 거예요 아휴 나는 그런 게 제일 좋아 왜냐면 군생 3만원 아우 비싸다고 하니까 자 궁전 2만원 네 맞습니다 음해 이뻐요 예 궁전이라고 하는 예 여기는 이렇게 그 우리 대표님이 화분에 심는 중이에요 아직 다 못 심었죠 자 그리고 스타 성 스토성 14,000원 아우 세상에 예 멋지죠 이 정도 포스는 참 이뻐요 가격도 괜찮아요 예 자 스토성 14,000원 맞습니다 군생구 14,000원 맞습니다 자 그리고 미란다 18,000원이요 아우 입장이 약간 그 예 하늘하늘에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 18,000원 얼마나 많아요 자 갑니다 자 구경하러 갑니다 미란다 자 이렇게 많아 아우 세상에 괜찮았어요 네 미란다 18,000원 자 하나 둘 셋 점 클레오파트라 아우 세상에 진짜 멋있죠 진짜 멋있죠 얘도 멋있죠 예 자 그리고 제가 예 천천히 가요 아우 세상에 한 포스 하죠 자 미국 원종 애보니 슈퍼클론 클레오파트라 예 다 들어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말이 다 들어있어요 미국 원종 애보니 슈퍼클론 클레오파트라 아우 세상에 이제 이런거에요 구독자님들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제가 그렇게 표현할게요 제가 예 빨간 포트 막 이렇게 사다가 이제 이런거 하나씩 막 하나씩 사놓으면 가슴이 뿌듯해요 아우 예 훌륭하죠 훌륭하죠 멋집니다 미국 원종 애보니 슈퍼클론 클레오파트라 맞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한번 하셔요 하나 둘 셋 점 세상에 이게 가격 보면 깜짝 놀라세요 뛰어와요 아우 천천히 오세요 차갑고요 당연합니다 주차 다 됩니다 지하철 타면 아까 서대문 쪽에서 예 차 한번 타고 오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기형에서 어떻게 오셨어요 차갑고 오셨어요 아우 세상에 자 요 지금 쭉 보는 아가는 하나 둘 셋 하셔요 가격 공개 안 했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하셔요 아우 세상에 자 잠시만요 묵은 아이 묵은 아이 한번 보러 가야죠 라인이 조금 쓴 아이 이렇게 예 아우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천천히 가요 천천히 아우 이렇다니까 이렇다니까 자 괜찮아요 가까이 들이 대면 더 커 보이고 조금만 뛰면 조금 작아 보이고 더 갖다 대요 자 샤갈이라고 하는데 가격은 만이천원요 아니 조금 전에 샤갈 한번 인터넷 뒤져보세요 사이즈 이 정도면 평균적으로 만팔천원 이만원 이상 하더라구요 음 세상에 그렇게 싸도 돼요 아우 왜 싸 그렇죠 좋은걸 가격 저렴하게 도매시장 다육이 도매시장이에요 음 우리가 남대문 가듯이 다육이 도매시장입니다 시간이 한없이 길어져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 샤갈 어우 세상에 이뻐요 이뻐요 아우 이뻐요 예 이뻐요 자 하나만 더 보고 샤갈이요 어우 세상에 가격 만이천원이구요 갔다 가요 예 만이천원 괜찮죠 가격 아우 만이천원 괜찮습니다 가격 자 하나 둘 셋 어우 어제 다 골라가셨다고 하는데 에휴 그렇게는 새박스가 다 새로 나온거죠 자 샤갈 만이천원 예 예 수량은 많진 않다고 하니 예 어우 세상에 여기 뽕비였어요 누가 먼저 어우 다 안샀어요 어우 다 남다 여기 또 다 다 사갔어요 자 먼디요 어우 세상에 이쁘죠 먼디 자 샤갈은 제가 예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밥그린 만이천원 예 그리고 소울앤 8천원이요 립스틱이요 만원이요 어우 이뻐요 어우 창중에서 젤 이뻐요 하나 둘 셋 네드플럼 8천원이요 어우 세상에 얘에요 저는 원래 이렇게 쪼꼬미를 구해요 쪼꼬미 사서 기운 납니다 자 네드 플럼 8천원이요 잠시만요 이렇게 8천원 네드플럼 8천원 맞죠 자 그 다음에 마리아 실생 아까 가하고 야하고요 비슷해 보여요 씨를 뿌려서 나온 애기에요 마리아 실생 예 마리아 실생 자 마리아 실생 씨를 뿌려서 얼굴이 다 비슷비슷해요 가까이 안가요 제가 정리하느라고 정리의 달인 다육이 정리의 달인이에요 다남다육이 어우 세상에 사장님들이 바빠가지고 네 마리아 실생 자 요렇게까지 볼라고 그 다음에 데메테르 26,000원이요 너무 예쁘죠 지금은 제가 예쁘다고 안해도 돼요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잠시만요 네 우리 아까 그 구독자님이 저보다 더 많이 자주 온대요 여기를 파인 로즈 어우 이렇게 예쁘다고 하면서 아예 영상을 갖다 드릴 테니까 눈이 쏙 들어가다가 여기 왔대 가격이 조금만 아니 파인 로즈요 부탁 한번 드려볼까요 제가 무슨 백이 있어서 파인 로즈 4만원 어우 제가 무슨 백이 하실 줄 안으시는 분은 딱 두 개를 나누어서 딱 키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인 로즈요 어우 이뻐요 예 잠깐만요 얘 말하는 거예요 너 나 좀 봐라 어디 보니 엄마가 예 이렇게 이뻐요 어우 세상에 이 안쪽에 이렇게 약간 색깔이 있는 거는 이 뭐 분을 옮겼거나 흙을 털었거나 분갈이 했거나라고 해서 뿌리 활착이 잘 되어지는 징조라고 합니다 예 저도 하나씩 사장님들한테 배워요 파인 로즈 너무 이뻐요 길게 가요 이뻐서 어우 세상에 나도 갖고 싶다 그랬더니 사라 예 자 어우 세상에 사고 싶어요 그랬더니 사라 그래서 저도 이제 며칠 있으면 생일 된다고 그랬어요 네 성인선물로 받았다고 하시길래 자 흑장미 자 스페셜먼디 군생이요 어우 세상에 대품 보니까 그렇게 멋지던데 3만원 맞죠 어우 세상에 스페셜먼디 대품 보니까 막 진짜 멋지더라구요 어우 얘는 3개짜리는 아예 막 큰데다 심어갖고 왕대품으로 키우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더스티로즈 8천원이요 진짜 이뻐요 하나 둘 셋 짠 여기요 그 라울이야 라울 4만원이야 예 다른 생각하다가 아까 얘가 어디서 찍었나 아우 네 여기 아레나스 14,000원이요 자 아레나스 14,000원이구요 자 독일 샴페인 만 만원이구요 제가 저쪽에 살짝 가서 예 어우 좀 멀어서 그러면 영상을 잠시 여기는 그 지하철 3호선 타고 원당에 내리면 3번 출구로 오면 고향꽃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끝에까지 쭉 오면 모래요정 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영상을 아우 세상에 멋진 영상 구경했습니다 구경했습니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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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